마술사 김대환 입니다. 제가 오늘 보여드릴 마술은 바로 이 카드라는 마술 인데요 지금부터 관객분께서 카드를 하나 콕 찍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드 한 장 골라 주시겠어요 이거요 이 카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관객분께서 이 카드를 잘 기억해 주시는 거에요 기억하셨나요 네 좋습니다 지금부터 이 카드를 이렇게 카드 중간으로 한번 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제가 지금부터 이렇게 신호를 줄 겁니다 하나 둘 셋 주문을 외워 주게 되면 놀랍게도 카드가 굉장히 올라오게 되는데요 이 카드가 바로 관객님이 고르신 카드 입니다 맞나요 네 맞아요 네 물론 다른 카드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평범한 카드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